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고에 대해서 소개를 할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 장고고요 해당 장고가 무엇인지 또한 장고를 이용한 사용자의 응답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폰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시연은 윈도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장고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웹 프레임워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레임워크란 쉽게 말해서 쉽고 빠르게 웹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을 의미합니다 웹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와 같이 사용자 인증을 다루는 방법이나 또는 웹 사이트의 관리자 패널 또는 이제 폼이나 파일 업로드 기능 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굉장히 라이브러리로 쉽게 제공을 해줍니다 해당 웹 프레임워크의 종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론트엔드로 쓰고 있는 리액트나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트 스트램 또는 이제 익스프레스 같은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네, 저는 이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파이썬 기반의 강력한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장고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네, 장고의 폼 기능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장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고란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무료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이 퍼플 만큼 파이썬은 굉장히 그 분명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이제 다른 웹 프레임워크랑 동일하게 파이썬이 굉장히 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익히기 쉬운 만큼 몇 가지 교체만 익힌다면 굉장히 빠르게 웹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라서 굉장히 웹에 추천한 알고리즘을 입력한다든가 또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를 넣어서 표현하기에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장고가 얼마나 쉽냐면 장고 간단한 화면에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장고가 요구하는 간단한 URL 규칙을 정의하고 함수 몇 개만 정의한다면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초보자들로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장고 프레임워크입니다 저 또한 이 장고 프레임워크를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를 비교하면 굉장히 개발 시간이 빨라졌었고요 여러분도 처음 웹 프레임워크를 써본다 한다면 이 장고라는 웹을 쓰여서 개발을 구현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고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보안이 있는데요 개발자가 웹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안 기능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웹 사이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공격에 개발자 혼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매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SQL 인젝션이나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핑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클리즈기 같은 간단한 보안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장고가 알아서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프레임워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고의 유용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장고는 2005년에 처음 등장해서 약 이제 15년? 이제 20년의 세월을 바라보는 굉장히 베테랑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무수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또 더뎌 맞췄기 때문에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PPT에 바퀴를 다시는 반명하지 말아라는 글이 적어져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장고는 로그인 기능, 관리자 기능을 처음부터 구현할 기능과 시 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기만 하면 구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ORM 기능이라든지 또한 이제 나중에 PPT에 소개를 하겠지만 사용자의 응답을 한 번에 보여주고 한 번에 넣어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폼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대응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장고의 동작원리입니다 장고는 단과 같은 동작원리로 들어져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장고가 데이터를 보여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뷰로 정보를 꺼내려고요 뷰에서 그런 정보를 컨트롤해서 다시 HTML로 보내주면 HTML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출력 원리를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의 응답에 대해서 입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로그인을 했을 때 해당 로그인 기록에 대해서 다시 뷰에서 컨트롤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다시 시켜주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다양한 웹이 나와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웹으로 구성된 장고의 특징답게 뭐 해당 기능을 다양하게 구현할 때 뭐 해당 기능이 짜여져 있는 웹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기능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범용성 있게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코딩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재활용이라고 하잖아요 코드의 재활용 해당 이제 코드를 모듈별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이미지 파일들을 주장할 수 있는 미디어라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고의 폼 기능입니다 네 우리는 웹 서비스 사이트를 개발할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폼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네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이제 서브로 보내지게 됩니다 만약 입력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여러 부분이라면 일일이 html에 칸을 만들어서 입력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고에서는 해당 그 폼에 대해서 사용자 응답하는 폼에 대해서 폼.py라는 파일을 통해 유해 폼을 직접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에서 폼 처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공통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의 위제지 폼 화면 출력용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이제 html 렌더링 돼야 되고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입력비 수정되고 서브로 보내져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조를 거친 후에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저항되거나 전달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고를 개발함에 있어서 폼이라는 용어는 html에 폼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한 폼을 만들어있는 장고의 폼 클래스일 수도 있고 또한 서버에 제출된 구조가 된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폼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장고에 핵심이 되는 객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는 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폼은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웹과 서버를 방화 같이 이어줍니다 폼에 대해서 한 번의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폼에 사용자 입력하면 한 번의 폼이라는 그런 바구니에 넣어서 또 데이터베이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여져있고요 다음 본격적으로 장고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안할 내용은 장고의 개발함의 세팅과 MySQL DB를 연동을 해서 사용자의 응답을 폼으로 받고 또 사용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폼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장고는 VS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해당 VS 코드를 통해서 VA8를 사용해서 기터를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다른 프론트엔드적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ySQL DB라든지 다양한 DB를 간단한 세팅 하나만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본 필수에서는 VS 코드랑 MySQL을 사용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환경 세팅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만들고 해당 폴더에 대해서 가상 환경을 생성해줘야 됩니다 일단 파이썬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개발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혼수를 빌 수 있기 때문에 각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정리해 놓은 개발 환경을 세팅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벤브라는 네, 그런 가상 환경을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키를 통해서 해당 벤브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장고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하나의 이제 제 코드인데요 컨트롤 시프트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플리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vspod에 자동으로 이제 어떤 파이썬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어, 해당 네, 해당 그 아, 네 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벤브 그래서 이제 어, 바로 이제 다음에 이 플러스 파일을 누른다면 방과 같이 이제 가상 환경이 세팅이 됐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기본 환경 세팅입니다 장고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장고는 간단하게 저희가 인스톨 버튼 하나만 누름으로써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고라는 폴더를 파이썬,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다뤄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파이썬의 여러가지 패키지를 설치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어, PIP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PIP 인스톨, 장고를 통해서 장고라는 웹프레임 목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고 웹프레임 워크에 대해서 장고 어드민.py 스타트 프로젝트를 적어준 다음에 어, 원하시는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하면은 방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사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줬고요 마이사이트 프로젝트 내에는 세팅.py, URL.py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세팅.py에서는 다양한 저희가 기능들을 정해줄 수가 있고 어, 해당 프로그램의 언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건지 또는 이제 어느 네 어, 네 어느 웹을 사용할 건지도 다 이제 세팅해서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썬A.py 런 서버를 통해서 서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는데요 제일 처음에 서버를 작동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서버 화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제 서버 화면이 어, Worked Successfully라고 뜨면은 여러분은 이제 장고를 개발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발환경 세팅.my.esk로 연동인데요 어, 미리 개발해놓은 코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사이트라는 이제 그런 개발환경 세팅 프로젝트를 설정했기 때문에 마이사이트 세팅.py 안에서는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어떤 웹을 사용해서 개발을 했는지 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웹을 넣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웹을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해당 웹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템플릿을 뭘 쓸 건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SQL은 여기서 연동되게 되는데요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된 루트 호스트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네 다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스태틱 파일과 연동을 해서 이제 CSS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미디어 폴더로 연동을 해서 사진을 저장하고 사진을 다시 저장 사진을 다시 출력하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설정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이썬 매니저 파일 마이그레이트를 통해서 어 기본적으로 장구에서 이제 연동을 시켜주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뭐 로그인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게 돼 있고요 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깔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웹 생성입니다 파이썬 네 장구가 말씀드렸다시피 웹을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웹을 사용하는지를 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일단 저는 파이썬 매니저 파일 스타트 웹이라는 걸 통해서 웹을 생성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라는 웹을 생성을 해서 다 같이 블로그를 넣어줬습니다 웹을 생성하면은 다 같이 이제 웹 화면이 이렇게 세팅.py랑 마찬가지로 모델 폰 HTML 부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부분을 뺏다 놓다 하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계속 정조를 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어 다음에 모델점파이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를 진행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포스트 보드 그룹 레코멘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뜯어보면은 이제 클랩스를 설정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쓸 건지 데이터베이스 총체적인 테이블 이름을 설정을 해줍니다 어 다음은 보드라는 테이블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들어갈 여러가지 어트리블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데요 저는 이제 타이틀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 파일 유저라는 네 그런 보드에 대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은 이제 문자열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은 또 이제 이미지 스트링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저 파일은 우리가 이제 뭐 사용자 유저를 꼬링키로 받았을 거다를 여러가지 제가 이제 SQL 문을 쓰는 것처럼 방화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수 있고 다음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뒤에 메이크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그레이트를 해주면 굉장히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마이그레이트를 해주면 굉장히 이제 쉽게 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네 블로그 보드가 방화가 제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펌 생성입니다 네 펌이 사용자의 응답을 받고 사용자의 응답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특화된 이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쓸 건지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이제 프롬 모델 임포트를 통해서 폼에 대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파일에 모델 임포트가 이제 해당 모델에 있는 해당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가져와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방화가치 클래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폼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 해당 폼은 이제 모델 폼이라는 설정된 라이브러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클래스라는 걸 상속받게 되는데 해당 메타클래스는 반드시 적어져야 되고 해당 메타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부분을 보여줄 건지를 다 같이 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모델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해당 버드라는 모델에 대해서 타이트가 이미지 파일, 솔리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필기를 설정을 할 폼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폼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서 보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생성한 폼에 대해서 이제 뷰 쪽에 쓸 수 있도록 프롬 임포트를 진행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뷰.py에서 다 같이 프롬 임포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일과 똑같이 이제 볼드 폼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 해당 보드를 이제 컨텍스트라는 이제 그런 바구니 속에 넣어서 HTML로 보내주게 하면 됩니다 네 URL 부분은 다 같이 설정할 수 있고요 해당 URL이 설정이 된 다음에 설정한 URL 부분으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드 htm 부분으로 컨텍스트를 옮겨줬고요 해당 보드 폼이 옮겨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부트 스트랩 다음과 같이 폼을 쓰겠다 그래서 부트 스트랩 폼이라는 파일에 보드 폼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폼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따라서 이제 보드 폼을 설정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 바와 같이 타이틀 이미지 파일 솔리그 파일이 한 번에 딱 딱 딱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htm에서 원래 이걸 생성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일이 이제 뭐 번호 제목 솔루션 이미지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네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타이틀 이미지 파일 솔리그 파일을 폼을 통해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어 또한 입력을 받을 때도 앞에서 적어놨었는데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리퀘스트한 포스트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제 이미지 파일을 입력하고 솔리드 이미지 파일을 입력하고 타이틀을 적으면은 해당 것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정을 해준 다음에 설정해준 거에 대해서 한 번에 보드라는 다운을 넣어서 저장해주는 굉장히 복잡한 경력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앞에 다음과 같이 이쪽 네 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앞서 보인 굉장히 간단한 기능을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드 폼에 대해서 한 번에 설정해 놓은 폼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 이미지 파일 솔리드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당 폼에 대한 파우더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해당 유효성이 성립이 되면은 바로 이제 폼.save라는 파일을 통해서 앞서 폼에서 설정된 모델이라 보드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 이제 광고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장고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네 굉장히 쉽고 빠르고 어 행복한 웹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서정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